안 돼! 내가 감옥이라니! 야! 너 팩설아! 너가 잘못하는데 왜 내가 들어와? 나 사기 안 쳤다고! 아니야! 너가 수컷 낫게 사기 쳤잖아! 사기라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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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런 거야! 잘 알지도 못하면서! 워워워! 다들 조용히 하세요! 내가 진짜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야? 우선 한 명씩 이야기해봅시다! 우리 설아 누나부터! 우리 설아 누나? 제가 수컷 가게에 갔는데요! 자! 파겐 세일!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! 안 오면 손해! 안녕하세요! 어? 세인아! 너가 주인이야? 응! 나 가게 차렸어! 너 수컷 차려왔어? 잘 왔다! 일로 와! 응! 구매하러 왔어! 응! 여기서 뭐가 제일 잘 팔려? 음! 베스트셀러? 지금 손님이 처음인데! 그냥 기본 세수급 하는 게 제일 인기가 좋아! 그래! 그렇다면 세수급 주세요! 네! 알겠습니다! 조금만 기다려보세요! 짜잔!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! 어머! 어! 실패! 공기! 공기 넣고! 가끔! 이런 경우가 있어! 이건 운이니까!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! 그런 게 어딨어! 응! 자! 다음! 고르고 골라! 행운이 있을랑 말랑! 어?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? 어! 떨어졌네! 왜 흔들어! 운이 좋으시네요! 이게 어디야! 운이 좋은 줄 알아? 어이없어! 자! 다음! 고르고 골라! 골라! 고르고 골라! 이건 좋은 거니까! 고르고 골라! 이거 하나 자 포장해보면 예쁜 토끼에 이거 넣어주고 좋은거잖아 좋은거 많이 얻었네 박이월라 이거 내가 아끼는거라고 파츠까지 딱 가져가시네 아니 수컵이 저렇게 큰데 혜자 났네 혜자 났어 자 가져가세요 손님 말도 안돼 이건 사기야 오 그렇게 되신거군요 사기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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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소리 한사람말만 듣지말라고 들어보지 않아도 설아 누나가 억울한 상황이네요 야 오리온 너 진짜 차별할래? 네 알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뿡뿡 내가 억울한 점은 뭐냐면 축구가게 룰이 그래 내가 푸는 데 독정답이야 내가 푸는대로 가져가라 이게 규칙이라고 이런 규칙이 원래 적용되어 있는 곳이라고 아 그런 조항이 있었군요 어? 조항이 있으면 안돼? 어 누나 속상한 말이지만 조항이 걸려있다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해 법이 그래 아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일주일치 용돈을 잃고도 법이 그랬다니 아 누나 너무 속상하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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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돈을 잃었는데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 캐캐 그래도 속쌍해 꼬마 수쿠각에서 파는 장난감들 스티커 나한테도 많은데 같이 놀까? 기다려봐 캐캐캐 구나! 짠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우와 재밌는 거 많다 같이 놀면 더 좋지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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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재밌는 거 많다고 저런 거 다 있어 나도 이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기본으로 있고 귀여운 말랑이도 있고 혼자 노니까 재미없잖아 누나 누나 이거 봐 이 키링 얼굴 바뀐다 슬플 때 캐캐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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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나 너는 캐캐캐캐 다 표현이 되네 어 캐캐캐캐 다 표현할 수 있어 누나 이거 귀여워 가질래? 어 그래도 돼? 누나 이거 가져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져 우와 리오나 고마워 내가 혼자지만 재밌다 거래해 거래 전 이거요 전 이거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해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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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해주세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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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추가 하지만 계속 승인 안하고 추가만 할 거야? 추가만? 그래 추가만 한다 왜 어쩔래? 우와 혼자서도 싸운다 나 고민이 해결됐어 억울함도 풀렸어 이젠 규칙 잘 보고 결정할 거야 다행이다 누나 이제 나가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갈까? 아이스크림 좋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억울함 해결하고 좋아하는 누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 캐캐캐 대 성공 내가 반드시 얘기했어 너 거래를 안 한다고 너랑 거래 안 한다고 저리가 추가해 추가 거래 취소 지적이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